한국에서 전화기는 데이터 시행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좋군요! 여기에서 또 전화를 드리고 있어?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주자 령겠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에 англий어 한국 언지... 한 두 달 됐는데 한 석 달 됐는데요 석 달? 그럼 한국에 대한 소감을 여쭤봐도 될까요? 맛있는 거 너무 많고 재밌는 거 너무 많고 영국 가기 싫어 아 영국 사람 감사합니다 오늘의 메뉴 여기가 뭐예요? 저희는 비빔밥이에요 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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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국 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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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생각해봐 생각해봐 운동 딱 정 Bru시 직원 무슨 소리 그때는 영화 비빔밥 우리는 지금 노래방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런던에서 오지면 한참 박에서 이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범을 석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다음 곡을 노래할까요? 오, 탑! 오, 마이 갓! 지금 음식을 먹고 있는 곳을 찾고 있어요. 네, 서울대학교에서 놀아보고 있어요. 오늘의 밥을 먹었어요. 저는 순두부찌개가 왔어요. 그리고 에스터가 제육볶음, 김치찌개, 콩나물을 먹었어요. 뭐죠? 이렇게 흰색이 있어요. 이렇게 흰색이 있어요. 예